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나 보내고 너 내리고 받고 이게 말이 돼?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. 누구 맘대로? 난 그런 결정한 적 없어. 제가 했어요. 그대로 따라주세요. 뭐든 다 함께 하기로 했잖아. 뭐든 다 받아들인다고 했잖아. 그건 아저씨 생각이고요. 초원아. 아저씨도 중요하고 우리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중요해요? 내 가족과 엄마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날 위해서 결심했어요. 그건 초원아. 날 사랑한다면 제 결정 따라주세요. 내린 거 받아도 상관없다 했잖아. 그건 제가 용납 못해요. 초원아. 아저씨가 마음 잡고 아저씨 길을 간다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. 아저씨, 절 좀 편하게 해주세요. 하늘에 가세요. 이 선배? 저입니다. 김무빈.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선배 회사에 남는 자리 있나 해서요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변호사 보조도 상관없어요